이번엔 우리 태안이 안 찢어졌어 태안이 안 찢어졌어 준비되시면 여기 올해 작년에 우기 처음 때 물고 두 번째 문었을 때 가래기가 요즘 축추가 너무 예뻐서 왔는데 오늘이 다가가 생각나요 그게 바로 1년 전이었는데 벌써 1년 전이었는데 저에게 꺼드리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은 더운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다행이에요 다 만드신 분들도 이렇게 많아서 출발해요 우리 앞은 안 가서 별일 없는데 나갈까요? 쭈욱